영웅 주식회사 3화 은맨 검은 습격 안녕하십니까 어? 너무 일찍 왔나? 아 맞다 웰컴 키트 이거나 열어봐야겠다 사원증 수첩 오 멋진 이건 쫄쫄이? 왜 이렇게 떨리지 내가 이런 취향이었나? 그쵸 그쵸 굿모닝 근데 너 표정이 왜 그래? 뭐 이상한 취향이라도 들킨 사람같이 아 아무것도 아닙니다 갑자기 화장실이 가고 싶네 아무것도 아니긴 저거 뭔데 현금트럭이 탈취 됐다 당장 출동하도록 방금 출근했는데 얼른 출동하지 부장님은 어디서 갑자기 설마 또 여기서 주무신거에요? 빨리 출발하죠 잘 다녀오게 꽉 잡으세요 선배님 자 이제 탑니다 저기군 뭐야 다들 전화도 안받고 어디 간거야? 어? 이게 무슨 소리지? 누가 있나? 거기 누구 있어요? 사장님 있어요? 왜 이러세요? 왜 이러세요? 아우 아저씨 왜 이러세요? 안돼! 안돼! 당신 대체 누군데? 그만! 너 이 자식 검을 안 둔다 더 이상 못 참아 이봐요 정신 좀 차려봐요 어떡하지 밖에 아무도 없어요 조금만 더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다들 괜찮아요? 하나 타면 큰일 날 뻔했다고요 죽다 살았네 네?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다고요? 정말 죄송합니다 휴게소에서 잠깐 쉬고 나온 뒤로는 전혀 기억이 안 나요 대체 이게 무슨 놈들이 직접 움직이기 시작했군 영사장 영웅 주식회사 대표 초능력 호대 천리안 특징 내가 다 보고 있다 그리고 은맨 곧 기억을 찾게 될 거야 구독 알림 끝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.